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찾아봤는데 제가 유튜브에서도 얘기했고 중국이나 또 외국의 많은 연구들이 흡연, 스모킹, 그리고 천식, 스모킹과 관련된 천식, COPD 만성폐승폐질환 환자들이 코로나19의 중증, 사망 위험이 높다 이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니코틴 흡연으로 해서 폐조직의 ACE2 리셉터가 발현이 증가돼서 바이러스 침투가 더 용이하다는 격리기전에 대한 연구도 있습니다 이것이 메타분석도 있고 대부분인데 일부에서 지금 특히 프랑스에서 그런 연구들이 나오는 것이 코로나19 확진 환자 중에서 흡연자가 여기서 한 예신을 보면 프랑스 파리 빛디에 살페트리에르 병원 의료진 연구에 하면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 48명, 480명에서 흡연자들이 65세 이상인 입원 환자 중 흡연하던 분들이 4.4%다 그런데 프랑스 전체 인구의 평균 흡연율은 24.5%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입원 환자 중에서 65세, 평균 연령이 65세인데 입원 환자 중에 흡연자가 4.4%인데 프랑스 전체의 흡연율은 24.5%다 상당히 차이가 나죠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흡연하는 것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니코틴을 가지고 임상을 시작하겠다 임상시험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지를 그렇게까지 지금 예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도 코로나 확진 환자 중에 1,000명 중에 흡연자가 12.6%인데 중국의 일반 인구의 흡연율은 28%다 2배 이상 높다 그래서 이 코틴이 오히려 예방 효과가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들을 합니다 첫째 문제는 이것은 양군이 동일한 조건이 아닙니다 양군이 여기서 흡연자 1,000명하고 비흡연자 1,000명을 코로나19에 동등하게 노출이 돼서 흡연자 1,000명에서 코로나19가 유의하게 비흡연자 1,000명보다 감염률이 현저하게 낮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연구 대상이 한쪽은 확진 환자고 한쪽은 전체 인구입니다 이 전체 인구에는 확진자가 또 많이 섞여 있겠죠 양군이 동일한 조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그냥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 흡연율이 전체 인구 흡연율보다 낮기 때문에 예방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이 전체 인구에는 또 수많은 코로나 감염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다 프랑스의 지금 유행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프랑스가 굉장히 담배 피는 것에 굉장히 보편화된 남녀 모두 그런 국가인 것 같고 또 중국도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도 담배를 많이 피죠 우리나라만 해도 상당히 금연 운동이 돼서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근거가 되는 이 자료 자체가 어떤 통제된 과학적인 근거를 갖기에는 상당히 취약한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BCG 예방접종을 많이 하는 나라가 치사율이 낮다 그런 얘기도 BCG 예방접종을 안 하는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은 치명률이 높고 안 하는 예방접종을 하는 나라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치명률이 낮다 그래서 BCG가 지금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지 않느냐고 임상한다는 뉴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근거가 좀 약하다고 봅니다 코로나19는 바이러스고 BCG는 결핵균인데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BCG 백신으로 코로나19 예방한다는 것은 상당히 근거가 박약하다고 봅니다 그거와 같이 어떤 근거라는 과학적 근거라는 것은 적어도 동일한 조건에서 이 발생률의 차이가 났을 때 그걸 근거로 해서 어떤 임상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워낙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나 백신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이걸 찾아볼까 하는 차원에서 이런 시도들이 있다라는 건 이해가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잘못 이코틴이 코로나19를 예방한다고 해서 지금 담배를 다시 시작하고 담배 피우고 이럴 쪽으로 갈까 봐 사실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 됩니다 이렇게 구워봐서 수행 중.. 이렇게 담배 피우고 이럴 쪽으로 öl워보예요 낸이 껍질을 diyor